안녕하세요 하이 아빠 입니다 오늘도 제가 좀 밝아 보이죠 왜냐 어 또 제가 하고 싶은 걸 샀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아빠들의 로망 아들을 핑계 삼아 구입하는 그 게임기 레트로 게임 게임 입니다 이게 월강 보압 이라고 해가지고 종류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철권 6가지 가능한 그 월강 보압을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저희 추억의 세계로 빠져서 어렸을 때 했던 철권과 뭐 뽀글뽀글 뭐 등등 여러가지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사랑합니다 안녕 박스는 참 심플해요 보면은 클래식 아케이드 게임 스테이션 자 뭐 보시면 이쪽에 어디다 영어에요 올 따라서 영어 약한데 하이 엄마 얘기 좀 해주세요 다 읽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 아무튼 이러한 기능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박스를 열면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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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체 하고 그 tv 하고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인 것 같고 요거는 파워 자 요거는 모니터 연결한 케이블 입니다 여분의 버튼 2개가 추가로 들어있구요 여러가지 뭐 케이블 하고 설명서가 상당히 간단하구요 다 영어입니다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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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입니다 자 그리고 이걸 열면 짜잔 나와라 나와라 이렇게 생긴 게임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여러가지 선들을 꽂을 수 있는 단자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건 다 설명 필요 없구요 바로 하러 가겠습니다 TV 연결을 하고 키면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허허 신기해 생각보다 화질이 떨어지지가 않네요 옛날 레트로 오락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화질이 별로 안좋을 줄 알았는데 괜찮습니다 한번 어떤 게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분류 요즘 수색 월광보합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게 아니다보니깐 이 한글들이 좀 어색하게 수색이라는게 제가 볼때는 검색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검색 기능이구요 요즘이라는거는 최근 게임 게임 종류에 대해서 분류라고 하는데 찾는데 있어서는 좀 불편한게 있어요 무독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철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굴에 지금 들어왔구요 저는 라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야오! 가자 가자 가자! 라운드 원! 갑니다! 자 가볍게 받쳐야라 자 동경 오우! 마이갓! 오우! 이거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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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은 핑계였어 아빠가 하고싶었던거야 하하 이런! 콤보 아하! 놓쳤습니다 누구 오빠야? 예! 아 심지어하게 한팔 이겼습니다 여자는 때리면 안된다고 그랬는데 여자는 때리면 안된다고 했는데 이건 게임이니깐 때릴 땐 과감하게 그냥 왠지 사정을 봐주면 안돼 왠지 사이버 분출하는듯한 와우! 스텝 진짜 예! 맞아라! 아! 아!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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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öng 오이 예! 으 깎만 깎아 깎아 이거 게임을 계속하면은 어 이거 끝이 안날거 같으니까 일단 철권은 이쯤에서 끝내고 저희 집사랑 하고 뽀글뽀글 추억이 게임 뽀글뽀글 한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! 추억의 게임 뽀글뽀글 이 음악 참 오랜만에 듣는다 누르세요 누르면 돼요 기다리세요 자 갑시다 첫판에는 총알이나 이런 게 안 나와 영어가 잘 안 나온다고 해서 나 버튼은 아직 잘 모르겠어 버튼이 딱 두 개밖에 없는데 사용하는 거는 총알하고 아니 죽이면 안 되는데 왜? 영화나 무기 무기 나오는 거 보고 죽여야지 그런 게 있었어? 그냥 죽이면 안 되지 영화도 나오잖아 빨리 올라와 당신 이거 못 하는구나 나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래 버스 죽이면 어떡해 영화도 다 나오고 있는데 영어 먹을 시간은 많아 나 왜 이래 나 미치겠다 진짜 따발도 나오고 신발도 나오고 다 먹어야 돼 지금 일곱 발째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있잖아 무기를 이런 우리가 불리하다고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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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기다려 저기 나오잖아 먹으세요 야 야 야 와 게임하다가 이제 야 그래 내가 했는데 왜 왜 왜 왜 왜 야 그래 야 그래 영어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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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 거야 내가 먹을 거야 내가 먹을 거야 내가 먹을 거야 어디 갔어 저기 저쪽으로 올라가 있으라고 이쪽으로 올라가야지 고맙다 살면서 상의했다 안 해 잘 가 빠이빠이 우리 집사람은 끝났어요 예 가스로 얼어진다 열이고 판 불파 살아임내야지 저 살기야 몸무늬 살기야 몸무늬 아 살기야 몸무늬 졌어 나 죽었어요 자 이렇게 개봉을 해가지고 게임기를 연결하고 게임을 좀 몇 개를 해봤어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외부 활동보다 뭐 집에서 즐길거리 놀거리들을 상당히 많이 찾고 있는데요 꼭 이런 월광보험만이 아닌 여러가지 재미있는 놀일거리를 찾아가지고 집에서 가족들과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여가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하이 아빠였구요 저는 또 다른걸 한 번 찾아서 한 번 더 계속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빠이빠이 자신이 바로 왔다 예